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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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8강을 할 때 해놨구만 아이고 이거 심사하니까 다시 빨리 따르고 심사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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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야 돼 아 이거 뿌려주라고 해야 돼 뿌려주라고 해야 돼 스탑대로가 보여 심사하니까 70만 원 갈 때 12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인삼 마지막 1만 원 그리고 2만 원 제5만 원 3만 원 다운 시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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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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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